2021 랜덤 플레이댄스! 잇지가 사실 워낙 잘해서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준비한 이번 램프를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21 랜덤 플레이댄스 잇지 1차 시도 음악 줄으세요! 아, 떨린다. 바르고? 바로, 바로. 아, 탈락, 탈락! 아, 스물했네. 슬라이스, 못 했어. 스물했네. 슬라이스, 슬라이스 나왔다, 방금.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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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대각선! 유나, 정이다. 다 여기 아니야! 자, 리아씨가 온 거예요. 저기요, 유나. 리아씨! 아리다, 대여. 저희 막내가 그 전에 다섯 곡이나 췄잖아요. 이거 첫 곡에서 이런 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걔나. 대각선인데. 유나가 자꾸 리아 자리에 서 있었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 자리는 깔끔히 비어 있었고 두 자리, 한 자리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 보는 자리 아닌데 거기에 거기에 꽉, 떡하니 침침. 아니, 난 너무. 유나가 특기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유나가 진짜 뻔뻔하자고. 진짜 눈치를 못 쳤어. 근데 그래서 저희 안무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유나는 틀리면 되게 못 잡을 때가 많아요. 나는 설마 유나씨가 틀린 줄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자꾸 리아씨가 이렇게 쭈뼛거리길래 왜 못 들어가지 싶었는데. 리아 언니는 본인 자신을 의심해요. 아, 그렇구나. 리아씨는 자기 자리가 맞으면서도 재밌다. 내 자리가 아닌가? 너무 대놓고 치니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유나씨가 빌런이에요, 빌런. 대단하다. 미안합니다. 리아씨는 제가 없었어요, 방금은. 저희가 유나씨를 유심히 좀 봐야겠네. 그러게. 바로 2차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간 2차 시도예요. 맞아요. 와, 기록이다. 많은 분들 깜빡해. 오, 주가는 왠지야. 여왕이면 첫 박자가 첫. 아닙니다, 1차 시간 같습니다. 1차는 뭐 기억이 없어요,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자, 2021 랜덤블레이 댄스의 있지.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1절, 1절. 아, 2절이다, 2절, 2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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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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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역시! 그렇지, 그렇지. 오, 배속까지 완벽하게. 오, 배속까지 완벽하게. 여호! 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습니다. 잠도, 막혀. 야야야야야야. 막혀. 야야야야야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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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류진 씨 경고해요. 왜? 아, 본인 앉아야 하는데 앉지를 않았어. 아, 너무 좋아, 노래. 요새는 정신 fet jard 이기. 정말 못생겼다. 하, 하, 하. 음... 두üh, 마! 박성현아야야. 오, 예! 웃어, 웃어. 쫀말, 웃어. 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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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대, 대. 자, 흐, 대, 대. 자, 흐, 대, 대. пр이 구반. 푸이 구반. 푸이 구반. 그렇지, 프리, 프리, 프리. 이런 느낌을 좋아해. 느낌, 느낌! 인간 신곡이잖아. 체력 씨! 체력 씨 웬일이야? 리아 씨 뭐하시는 거예요? 아 리아 씨.. 체력 씨.. 어머! 강석 강석! 우리 목소리냐? 뭐야? 우리 목소리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말해 소리가 뭐야? 힘있어! 나 시원이다! 내가 아트! 내가 아트! 내가 아트! 내가 아트! 너무 잘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던 게 리진 씨가 내가 앞인데? 내가 앞이야, 이러면서 계속.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체령이랑 앞줄이고 이제 뒤에 여기 가운데가 유나인데 유나가 자꾸 자기가 앞이라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앞이야, 내가 앞이야. 라고 했는데 절대 안 비켜요. 아닌데? 내가 인데? 막 하면. 근데 저 하나 감동받은 거 있어요. 어떤 부분, 예지 씨? 이렇게 헷갈리니까 세상에 저희 곡 진짜 많이 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에 약간 세상에. 그걸 감동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왜 왜 왜. 저희 그럼 이제 나중에 콘서트 다 하겠다, 아마. 곡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뭐야,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감동이야. 갑자기 왜. 실패했어요, 너네.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여기서 감동받는 거야? 옛날에는 몇 곡 없었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근데 지금은 저희 타이트 보기 짱 많아요. 뭐야, 왜 이런 거야, 감동받. 갑자기 웬 감독이야, 이게. 지은아,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뭐야, 이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뭐야, 잠깐만. 작전을 바꿔서 나왔는데. 대단한 친구들. 진짜 재미있는 친구들이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집중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잇지의 마지막 3차 시도. 네. 음악 출발. 롯고. 화이팅. 고. 렛츠고, 렛츠고. 1절.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다. 아, 이거지. 맞아, 이게 돌아왔어요. 이게 잇지지. 야, 너무 신나, 이 노래. 왜? 아이씨야! 아이씨! 아이씨! 참날나, 아이씨! 참날나, 참날나, 아하아. 어, 아이씨! 아이씨 씨가 싹 밀어줬어. 그렇지. 패소, 패소. 패소, 패소. 나이게 참날나. 왜 땜포야? 이거 어떡해. 너무 빨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하브 캐리! 들었다! 들었다! 자기 느낌! 자기 느낌대로 해야 돼! 오케이! 잘한다 리아! 노래! 나가서 노래! 노래! 그렇지! 잘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잘하네! 잘하네! 해야지! 이거 해야지! 노래 좋아! 나갔지! 누구야? 누구야? 이번엔 유나 맞아? 난리 왔다! 화이팅! 맞아! 잘하고 있어! 안무 너무 어려워! 자기네끼리 수면 걸고 있어요! 자! 헤이 헤이 헤이! 처음 시작! 야! 어머 어머! 진짜 앉았어! 위에 맞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무가 하나하나? 그렇지! 그렇지! 야! 촬영수 파트예요! 오! 음악방송 같아! 음악방송!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와! 성공!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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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댄스 프로그램! 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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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너 혼자 다른 거 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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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예지 경고예요! 느려졌어! 느려졌어! 멀리지 마! 슬라이스! 슬라이스! raction! 호! 핸드! 자! 여기서, Engine 타임 나오게 랜덤 플레이댄스 여기 여기 아 맞아 아 이게 아 이러네 자 1위 랜덤 플레이댄스 스톱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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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